이 비디오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즈 S-클래스 U형 W220의 뒷차축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에서 작업할 때는 시동키를 반드시 빼야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보이는 대로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교체하려면 차량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공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설치 지침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먼저 포장해서 서스펜션 스트럿을 꺼내십시오. 조립 지침서를 읽으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분해하기 전에 차량 높이를 측정하십시오. 휠 허브의 중심에서 날개의 아래쪽 가장자리까지 측정하십시오.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 차량을 잭으로 위로 올리고 서스펜션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완전히 점검하십시오. 제어 장치에서 퓨즈를 사용하십시오. 퓨즈 박스는 엔진실의 왼쪽에 있습니다. 퓨즈를 제거한 후 하단 컨트롤 암의 플라스틱 덮개를 제거하십시오. 조심스럽게 고정 클립을 제거하십시오. 전기 플러그인 연결부는 차체 바탁팬의 고무 그로미 뒤에 있습니다. 하단 제어 암에 있는 볼트를 풉니다. 하단 제어 암 볼트를 제거하기 전에 커플링 로드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어 제거하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모듈과 적합한 드리프트 펀치가 있는 자축다리를 고정하는 하부 고정 볼트를 제거합니다. 하부 컨트롤 암을 접습니다. 압축 에어 시스템에서 작업할 때는 적합한 보안경을 쓰십시오. 그 다음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적합한 도구로 서스펜션 스트럿의 압축 에어라인을 주의하여 느슨하게 하십시오. 일단 스트럿 타워의 너트를 풀고 제거하면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서스펜션 스트럿을 고정하십시오. 서스펜션 스트럿을 제거하십시오. 부품을 설치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안전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새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위치시키고 새 자체 잠금 너트를 사용하여 스트럿 타워의 볼트로 고정하십시오. 하부 제어 암을 접고 서스펜션 스트럿에 볼트로 조이십시오. 주의! 볼트를 조이지 마십시오.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여 하부 컨트롤 암을 허브 캐리어 까지 가져와서 볼트로 제자리에 고정하십시오. 물트로 조이십시오. 제조업체가 지정한 조인 토크를 준수하십시오. 서스펜션 스트럿에 전기 플러그인 연결부를 연결하고 고무 그로밑을 바닥 팬에 놓습니다. 일단 설치되면 휠을 다시 조립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지정한 조인 토크를 준수하십시오. 새 오링을 포장해서 꺼내서 흰색 캡을 버리고 차량의 압축 에어라인에 오링을 장착하십시오. 새 오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그 다음 제어장치에 퓨즈를 삽입하십시오. 주의, 에어 서스펜션이 감압되는 동안 리프팅 장비에서 차량을 내리지 마십시오. 차량이 땅에 닿을 때까지 차량을 내리십시오. 그 다음 차량이 400mm의 높이에 서기까지 리프팅 장비를 내리십시오. 차량을 시동하고 적어도 2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온보드 시스템에서 높이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조종석에 차량이 상승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단 높이가 완료되면 압축 공기 연결부의 봉인 무결성을 확인하십시오. 적합한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교체 과정 중에 느슨해진 모든 나사산 연결부를 제조업체 사양에 맞게 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제어암의 플라스틱 덮개를 재조립하십시오. 서스펜션 부품으로 작업한 후에는 항상 차축들을 정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